간상으로 타고 갈 수 있을까요? 구름다리를 여기는 구미 입니다 구미 네 지금 가족과 여행중인데 어 스트라바로그 보니까 천혜사가 보여서 천혜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코스인지 궁금하... 저 앞에 보이는 산이 천혜사 같은데요 천혜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착 아 계속 직진해야 될 것 같네요 직진해서 우측으로 털어서 유턴 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탄 기현사입니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 2일차인데요 어제는 상주가서 패러글라이딩을 우리 딸때문에 재밌게 했습니다 오늘은 구미에서 숙박을 하고 건조스 트라바라 보니까 천혜사가 보이더라구요 천혜사 저 앞에 산 같습니다 저기를 돌건데요 코스를 제가 몰라서 우리 예전에 우리 박숙교 선수가 탄 코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파일을 GPS 파일을 다운받아서 박숙교 선수가 탄 코스 그대로 한번 오늘 간단하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가고 있네요 예 이게 천혜사 입구네요 네 달려보겠습니다 길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온김에 코스를 올라가서 콧물 못찍고 그래서 탑10 안에는 들어가야겠죠 운동은 해야 되니까 구미 천혜사 새벽 6시 조금 된거 같은데 날씨는 자극 되게 좋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었네요 고프로 시빌 오토프스트 모드로 타고 있는데 잘 찍힐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정 예전 community 한 입이 되게 군뚝 척 taught both 아 선에서 인도 풀코스 아 어필 세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지키나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고프로시 찍는데 이게 일어나서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목소리만 이렇게 지켰더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맞나 아 아 뭐야 오늘도 먹기가 너무 많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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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가 천연사 같습니다 아、 어디로가지 이쪽인가? 어? 코스 이탈으로 나옵니다 이미 잘못된거 같아 코스 이탈 이쪽이네 맞겠지? 뭐야 이거 형부가 인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도가 아니라 거의 싱글이네요 어디로 가지? 이런놈 가민내비가 정신을 못 차리네 뭐지 이거? 이쪽인가? 싱글이네 싱글 인도가 아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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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하나... 천 Panz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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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임도가 아니라 싱글이에요 싱글 힘들지만 더 잘된 것 같습니다 아 Lady 울창울터를 할 때 지금 내비 는 켜고 스타트 버튼은 안 눌러 가지고 제로그가 없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맞나 아 아 코트를 모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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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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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라와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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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코스는 좋네요 싱글을 즐기기 좋아 그렇게 위험한 구간도 없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방 사방 타러 왔다가 오늘 제대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아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네 아 술도 빼야됩니다 아 아 아 eté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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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찍혀 있나 모르겠다 아 아씨 잘 찍혀야 되겠네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아 왼쪽이네요 아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하유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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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 아이웨이 아 아 아 아 아 아 역규를 빠지 말고 계속 지치면 될 것 같아요 고생은 사스 하시고 운동은 비슬레스라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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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코스는 좋아요 야 코스는 다 탈 수 있습니다 초본 천연에서 어필 그게 초급자 분들은 아마 끌고 올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가 좀 쎄가지고 코스 노면도 안좋고 그 외에는 다 탈 수가 있어요 으 으 야 시간 제법 걸리는데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하아 Magnum 아 아 이fun 아 아 아 아 으 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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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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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는 재밌는데 아 힘든 코스입니다 어디고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하이구야 쥐도 상으로는 쉽게 봤는데 기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군미에 이왕준 선수가 콤이던데 콤은 안될거에요 10등 아니면 들으면 됩니다 타팽 아니면 들으면 됩니다 으 으 아 아 으 야 으 으 으 으 으 어 낙정신 만드 야 여기서부터 빠지네요 맞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우와 이야 신가 제대로네 이야 우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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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다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이 많지만 안 됩니다 타고 가야 됩니다 다음번 올 때는 타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고 가야 되죠 이따 맨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와 우와 이야 아 우와 아 아 아 아 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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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파라 이쪽인가 이쪽인가요 아 아니네요 아닌가 아닌가 저기 쑥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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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아 코스가 장난아닙니다 얘는 어드벤처 설마 왼쪽 알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뭐 코스를 모르고 아 어 uh 으어 가만히인가? ㅋㅋㅋ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아 いやー今燃えないか 야 이거 못가겠는데 이건 뭐 감탄 삼아 연발하다 시간동안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야 아 야 달 수가 없습니다 네 태풍 태풍 어휴 어휴 아 다음엔 아까 제가 순간에 코스프트라든지 있죠 그 콘크리트 인도로 다운 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이 코스는 아 이거 노미를 다 파여있어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휴 아 목이 목이죠 야 이거 뭐 태풍으로 코스 다 유실됐습니다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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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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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막 직진은 아니겠죠 맞나 뭐해 이거..먹통이구 하여튼..네비를.. 가미를 믿을 수가 없어 모르겠다 맞겠죠? 하여튼.. 뭐야 이거.. 마시간노 이거 하이..돌아버리기만 하이.. 하아.. 얘가 지금 마시 갔다 맞나? 아이씨 컬차 아프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먹풍이네 먹풍이네 뭐야 이건가요? 계속 직진같은데 계속 직진같은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 그냥 끌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듭니다 여기서 아이고 으 아 아 아 아 계속 타고 올라가야 되겠죠 이건 아닙니다 으이 으 으어 으헝 으항 으하 으악 으응 으악 되어 왜 코스 이탈리아 맘네 왜 코스 이탈리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 이탈리아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는 길이 있나? 다시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는 길 같아요 맞네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왼쪽으로 가야되네요 여기서 이쪽길 같아요 만만 아 맞는것 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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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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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윽 아 Precis.. 마야란 아 아 아이웨이 아이웨이 왼쪽에 있는거 같은데 얘가 지금 길을 못찾고 있네 왜 쫓길같은데 여기서 아 참 어렵다 코스가 이틀 됐네요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없네 약간의 예수가 아이웨이 아시 도둑이 도둑이 아..맞는데..절로 가는 길이 없어요 여기 저러 가는 길이 있나? 없어 없어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되겠다 그냥 내뱉에서 무시하고 그냥 가야돼 não.. 패밍 아 아이씨 이쪽으로 빠져야 됩니다 저로 가면 이거만 갑니다 아이씨 이거만 이제 어디로 가냐 저기 왼쪽 길에 있으면 가기도 하고 이야 이게 구름 달아야겠네요 아 저쪽으로 오는 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이씨 과연 잠을 타고 가야 될까요? 아 저기서 오는 길이 있었나요? 아이씨 뭐야 이거 내가 지금 코스를 못 찾고 있네요 아 참 걸치 아프네 여기 왼쪽으로 타고 내려갈 수 있겠는데 아 그냥 가둬 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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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 아 아닌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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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 위 산 중턱에서 하... 하... 아...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군요 하... 이쪽으로... 하... 여기로 내려오는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 코스를 잘못 탔네요 제가 하... 하... 어디서 보고 잘못했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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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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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부터 코스를 잘못 탔나 모르겠네요 여기가 아니라 아 이쪽 갔네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 왼쪽 여기가 왔습니다 아 아 아 으악 으아 으으아 으 nou 으 담에 여기 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담도 언제 오겠습니까? 여기가 왔습니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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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빛이 많나요? 아..아닌가..? 아씨..어늘도..아닙니다 으아..으아..으아.. 아..그게 아니라 지금.. 아..저거.. 으아..으아..으아..으아..으아..으아..으아..으아.. 아하핰..하하.. 아유..지금..이 타는 코스가 있어가지고 아우아..파그.. 이게 이 코스가 맞나..? 흐아..하.. 후이씨..뭐야..이거..맞나.. 아 맞네..절로 갔어도 되겠네.. 차 앞 위에서 만나네.. 호시 오 오 können 오 통 오 하.. 맞나? 여기서.. 오른쪽도 긴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길이 복잡하네 흠.. 뱀기 ..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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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 흠.. 찰.. 흠.. 흠.. 의아atamente..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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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박수껜 선수 이건 다.. 왜 탔지? 힘든 곳에서 타셨네요 지금 고프로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고프로 11도 그렇게 오래 못쓰는 것 같습니다 한샷 탔나? 근데 우리 박수껜 선수 탄거 파일 받아가지고 지금 타고 있는데요 코스는 정말 재밌긴 재밌는데 너무 까칠해요 이런 싱글들이 막판에 많이 있었고 저게 좋은 싱글들이 너무 많았는데 영상에 담지 못한 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코스 좋았는데 배터리가 맛이 와서 영상을 못쓰는 게 조금 아쉽긴 아쉽네요 일단은 안전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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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